대단하죠. 그동안 이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박수영 씨의 친형하고 그 다음에 또 형수가 박수영 씨가 벌어들인 돈을 빼돌린 그 사건을 찬찬하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이번에는 또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형제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경우에는 부모 슬아에 있을 때는 뭐 우애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규가 언제 생기는 거 아니까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규가 많이 생기죠.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관찰한 것은 대부분 이제 장남이 좀 탐욕스러우면 재산 가운데 대부분의 것을 자기 것으로 딱 착복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집안에 우애가 깨져갈수록 남남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런 관계로 평생을 지내는 경우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 슬아에 있을 때는 우애가 있지만 부모를 떠나가지고 각자가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뭐 형제간에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여자 형제들보다 남자 형제들이 훨씬 더 심한 경향이 강하죠. 그런 경우를 아주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 가운데 안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좀 심한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10년간 61억을 빼돌렸다. 이게 61억밖에 되지 않겠느냐. 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수사당국은 정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만 따질 테니까 박수영 친형구속기소 형수도 재판. 그런데 형님 내외가 형수가 200억대의 그런 부동산을 가졌다고 하는데 형수가 무슨 생업이 사업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200억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는 61억을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 약 6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손상 행령 혐의로 박수홍 씨 형 박진홍 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수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대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돈과 관련해서 친하게 지낸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치는 그런 미수에 거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해 가지고 연령이라든지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을 악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좀 극단적인 사례인기도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친형들이 친형이 그냥 동생을 그냥 악랄하게 그냥 부린 거죠. 그리고 동생은 또 활동이 바쁘니까 형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모든 돈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동생을 그냥 그야말로 약탈하는 거죠. 여기 더 심했으면 보험을 많이 들게 해 가지고 누구처럼 뭡니까. 또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간이란 것이 극단적으로 뭡니까. 악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앞에서는? 자기 이익 앞에서는. 자기 이익 앞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사기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정신을 생각하게 되면 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다 들어가게 되면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 뭡니까. 선거사기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배가 부르면 자기 뭡니까. 일당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으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선거사기도 치고 목숨도 빼앗고 그것이 인간인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모든 인간들을 다 백안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의의 의무, 스스로 이제 경계하고 그런 부분의 노력들을 게으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임유인 님이 박수홍 씨가 결혼하지 못하게 돈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 뿐만 아니라 홍은혜 님 말씀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이렇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돈 앞에 현재 간이 더 여러분들 뭡니까. 비열하고 더 잔혹한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뭐죠. 돈 앞에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지나 님이 인간들이 끝도 없는 탐욕이 지겹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거기에 저 이준석이 거짓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동안 공병호가 여러분 점검을 내놔도 없다고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50대 간 넘어갈 때 고대 그리스 여러분들 문원들을 좀 읽고 책을 좀 한 몇 년간 쓸 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스파르타의 한 고대 아덴의 스파르타의 장군인가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당시는 뭐 장군이라 하지만 나이 30대 출세들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워낙 잘 치러가지고 빠른 시간 내 고속 여러분들 성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낙창을 해가지고 그리스 반도에 펠로포네소스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함께 유명한 펠로포네소스 반도의 한 촌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고 관직을 이름들 택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지필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살다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알려졌냐. 본인이 남긴 책들이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그 양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정해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상의 그런 영화라는 것에 대한 한멸 인간관계에 대한 한멸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서 그냥 그냥 낙창해버리고 맞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 인물이 참 생경해요. 요즘에 이제 구글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숨어 들어간가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구글 어열수를 통해가지고 그 양반이 살았던 동네까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반이 살았던 동네 옆에 신전 여러분 유적들도 다 볼 수가 있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참 인간이란 동물이 극단적으로 검찰이 61억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61억이 아니겠죠. 동생을 약탈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끝없어 가지고 최선 재산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살벌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친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이게 뭐 나라 사랑 병웅님은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노고 그렇습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랫동안 그런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경우는 참 나중에 비애를 많이 느끼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박수영 씨가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좀 억울함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inha 아멘 너 너 너 너 너